아 몰라 왜 이렇게 몇팀 없지? 왜 없지? 야 왜 이쪽으로 오냐? 너 중앙간 다음에 니핑 봐 이 개때끼야 아 지 마음대로 하지 그냥 아 절대 쫄려서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다음 쫄보 이 건물 탈거지 너? 네 지발 뭐냐 바로 근처네 철탑이네 철탑이 하나 올라갔나보네 안쪽만 나오는 거 시간 같이 돼 어키 어키 배그 같이 해야 나중에 시간 되시면 안 돼 이 버스는 내꺼야 조용히해 이 멍청한 새끼야 버스 혼자 타고 싶은데야 스크스 소리가 요란하기도 난다 카고팔도 먹었네 개꿀파밍 했나보네 아 킹가 듀얼라이프 아 듀얼라이프 못나왔길래 버렸냐 어 원 좋네 미친 아 우리 땡 각이네 학교에 아무도 없어요 지금 어 여기 아무도 없어 아파트 아파트에 없고 다 저쪽에 몰려있는 거야 우리 그러면은 그냥 빠져나가서 계속 위로 올라가면 돼 얘네들 싸우게 돼 위로 올라가면서 파밍해 나도 여기까지만 파밍하고 갈게 싸움 멈춘 거 같은데 너 나 오탄? 나 오탄 많아 300발 장착까지 어딘 아 쟤가 그 말 하겠죠 하하 선지밥 하하 선지밥 선지밥 너무 재미없던데 어렸을 때는 재밌었지 선우가 바뀌어서 못 들겠다네 진짜 선우 바뀌었냐? 네 아 저거 두 번 들리는 거 고쳐야 되는데 어떻게 고치는지 모르겠네 이쪽 털어 내가 더 위로 올라가서 털게 여기 3넷 가방 있다 있음 확인 이 후라이팬 여기 왜 다시야가 있지? 여기 차량 젠 자리는 맞자 맞는데 아 네 아 여기도 젠이 되냐? 네 아 그래? 나 여기 젠 되는 건 처음 봐서 AK 있다 AK 총 하나 또 있고 아 충분해요 240번 3층 클리어 배율이 없네 그러면 차를 끌고 여기서 나가서 그냥 송십탑 쪽으로 그냥 땡길까? 자자 어 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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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, 나 왜 붕대도 안 없지? 붕업도 없음? 나 302 배율이 없는 게 조금 하자인데 지금 아, 다시하가... 다시아 무시하지 마라. 우리 다시아는 킹왕짱이다. 저 여긴 내일 저 여가 먹고 올라갈게요. 배탈각장... 냥냥? 총알... 2랩 조끼 있다. 아, 배율이 없는 게 좀 하자인데 지금... 배율이 있어야 되는데... 너 대기 필요해? 아, 대... 대탄? 대탄이 있어요. 확인. 아, 배율이 없어. 월요일 싫어. 정말로 싫어. 마...야...호... 야...호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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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이... 너 혹시 기름 있냐? 아까 기름 먹는 거 같던데 네, 하나 챙겨놨어요 어, 너나 그 사이에 기름 먹는 것까지 봤지롱 스고이데스네 어, 차 다리 건넜다 노보라인으로 가나? 멈췄다 보급, 보급으로 간다 보급 확인하러 간다 존나 때리고 싶다 배울만 있으면 때렸다 저 새끼 하하 스읍 아 씨 보급만 있었으면 아, 보급이래 배울만 어, 믹사했다 익사 뭐니? 개꿀, 바보 익사 뭐 쟤는 아닐텐데 누구지? 저기 차 있잖아 차 지나간다 이쪽으로 올 수도 있거든? 살짝 뒤로 빼봐 오와줘, 두대네 응, 일로 오면은 쏴죽인다 가까이 오면, 붙으면 오를 것 같은데, 왠지 느낌상 드리프트에서 산타고 올라오죠 이쪽으로 와, 이쪽으로 여기서 살짝 대기 안 보이게, 안 보이게 멈췄냐? 멈췄네 왜 저기 멈췄지? 온다 좀 더 내려오지 그러냐 안 오네 아쉬워 어,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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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와 살짝 살짝 내려와 여기서, 여기서 연사가 이겨야 돼 아니네 저쪽으로 가네 왜 한 대만 가지? 멈췄는데 잘 잡았네 멈췄다 내렸다 두 다 컷 뭐야, 친구였어? 아, 친구가 아니... 아, 근데 파밍 배율 밖에 더 있냐? 지금 없어서 멈춘 거 아니었을까요? 아, 씨 파밍? 파밍 냥냥 아, 산타야 되네 아, 씨 얍 내 그들의 등대 모아지 냥냥 얘 그러자... 뭐냐? 어, 새 배 배 배 배 헤헤 내꺼 가자 M2 사고? 어 애미사 하고있어 모자였네 다시 올라가자 내가 소리내어 놀아 냥냥 냥냥 냥냥냥 흘려 귀여워 미친새끼야 적당히 해 흐흐흐흐 이렇게 차가 두 대가 되었다 근데 아까 그 차 쟤네들 두 대 친구가 아니었네 근데 기름오프서 옮겨 탄거 아니에요 아 그래서 멈춰서 쓰나? 같이 보급해서 같이 나왔는데 아 그치 나 지금 414 저 044 044? 드링크 좀 줘 아 그 진통제 좀 줘 칡패드 필요없죠 다져야지 안돼 됐으나 자 주세요 자 주세요 제가 먹고 있을 거예요 배그 그만 힐러님 배그 그만두고 진짜 오랜만에 보네요 제가 배그를 그만뒀었나요 저 배그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배창 인생인데 배창이었어요 방송을 유튜브에서 안하고 트위치에서 했던 것 뿐이지 배창 배창 다리에서 싸운다 해안감 배도 지금 배도 배도 돌아다니고 있어 배도 돌아다니고 있어 통 통곡인가? 밸배 안에서 밸배 안쪽에서 밸배 안쪽에서 아 오케이 확인 아 벌써 그만두고 배그라 그래서 으휴 참 왜 너무 귀여워서 사랑스러워서 막 깨물어 주고 싶구나 지금 일본에서 보는 거예요? 아 어쩐일로 일본해 배불러와 바요 밸불러서 죽여버리 convention 앙 밸배 밸배 배그 오늘 샀는데 하이즈랑 좀 달려서 어려워요 저는 하이즈를 잘 안해봐서 제가 뭐 어떤 다른 점이 있는지 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하이즈를 잘 안해봐서 그래픽이 차이가 많죠 그래픽 차이는 나도 알지 똥겜 풀사랑 같은 엔진이다 추천 누른 사람? 합창공연? 어예 300발이야 나도 300발이야 총알 잘라봐라 그냥 막 갈기고 다녀야 되겠다 다음탄 원이 어디냐에 따라서 네 자주오세요 자주와서 좋아요도 좀 눌러주고 무기조합 좀 추천해주세요 무기는 대체적으로 사람들 라이플이냐 샷그리냐 라이플이냐 쓰나냐 아니면 두개다 라이플이냐 그거 밖에 없어 최소 라이플 한자로 들고 시작하구요 나머지는 이제 근접에서 샷건 우어 오건 FMG 뭐 라이플은 근접만 쓰... 근접 라이플이 그게 우지라던가 그런게 있긴 있는데 걔네들을 안쓰시고 그냥 일반 AK라던가 뭐 쓰까라던가 그런걸 근접용으로 쓰시면 뭐 쓰나로 부속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완전 초금접에선 샷건 쓸 수도 있고 우지 쓸 수도 있고 유엔피 벡터 다 있어서 그 일반 총은 AK위 추천 안하고 오탄 처음 시작할 땐 오탄 추천해드릴게요 엠포스 엠포가 제일 그나마 좀 쓰기 좀 편하실거에요 풀파츠 한정 제일 좋 아니면 그것도 연사료 좀 잘 갈기시면 엠포나 습가가 괜찮고 원 원 디디랑 근접 동식 커버하고 싶으면 엠십육수 와요 엠십육도 괜찮고 탄속 질 빠르고 근거리에서 점사 연사룩도 줄 좋고 힐러님 지금 구독자수 안나오는데요 제가 막아놔서 그래요 구독자수 나만 알고 있을거야 두근두근 담짝이잖아 아 밀벨 가운데에 엠포가 그나마 지금 연사료 좀 쓰시면요 엠포나 습가가 괜찮아요 AK는 좀 어느정도 좀 게임 하시고 하시는게 좋구요 우리 가야되요 구독대장 투샷건 들고 다니면 카코파에 뚝배기 탈려요 그냥 좀 그거 두개 두개 끌고 가게 그거 느리지 않냐 안구르기의 기도 네네네 굴롤 리믿이여 굴롤이면 취직 안함 굴롤도 너 취직하길 바라지도 않아 네네네 저 유튜버 아니에요 그 주 직장은 현실에 있어요 직장이 왜 저 집 가는 거예요? 응 왜 싫어? 싸우는 건 안돼? 어 싸워야지 인생은 싸움의 연속이야 망케야 우리는 도망갈 수가 없어 좋은 땅이 있어 누나 저 기절 저 기절 아 뭔 개풀 뜯어먹는 소리죠? 저 곧 기절 아니야 괜찮아 넌 할 수 있어 누나는 너를 믿는단다 망케야 자신 있지? 준비됐지? 2층만 먹는다 간다 망케야 없을 수도 있어 누나가 먼저 갈게 문 열려있다 따개비에 있다 얘네들 여기 그냥 버리고 따개비 쪽으로 라인 땡긴 것 같아 1층 다 분 다 살 수 있어 내가 확인하고 올게 네 아 다행히 안 죽고 살아남았다 아 다행히 안 죽고 살아남았다 차 면허증 없습니다 뭐 없으면 운전도 못 탑니까? 뷔코리아 정말 너 연막 있냐? 연막 두 개 확인 차 온다 차 세웠다 초밥집 쪽으로 세웠어 첫 번째 단계 어 뒤로 간다 컨테이너 뒤에 하나냐? 형 밖에 안보였어요 붙는다 일어나 쏠게요 컷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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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느려 이새끼야 느리다고! 반응 속도 그래가지고 누다를 살려줄 수 있겠어? 니가 그러고도 수산해야 가서 그 배율 있나 봐봐 너 배율 없지? 왜 제가 살려드릴까 생각하죠? 빨리 먹고 빠져라 더울 거라서 따개비 쪽에도 있고 걔 뭐 맛있는 거 있냐? 왜 이렇게 오래 걸려? 원 딱 좋고 너 맛있는 거라도 먹었냐? 말이 없네 상자가 많길래 상자 챙기는게 아 상자 좋지 상자가 몇 개야? 126 나 상자 2야 234 상자 좀만 줘 야 너무 많아 주는데? 나 여기에서 붙었지 다 뿌린 거냐? 그럼 너 세 개밖에 없어? 한 개 빼고 뿌려 네 개 네 개 426 오케이 괜찮아 시청자 없어요? 저 인기 없어가지고 유유 인..인업찜 인기 없는 찐따 양찐 야 나오기에 다행이지? 여기 있었어 봐 나오면은 나오는 거 개 헤리였을 거야 차 온다 초밥집 쪽에 또 세운다 초밥집 뒤 오토바이 이 새끼들 초밥을 왜 이렇게 좋아해? 차 한 대 더 버기도 왔음 우아주보고 개 쫓았을텐데 아닌가 기자 컷 오른쪽 좁은 뒤에 있어요 오른쪽 좁았지? 네 안 있어 문 닫았다 친군가? 네 그럴 거 같아 하긴? 괜찮아 그냥 냅둬 봐 2층에 올라왔나 본데? 아닌가? 아 2층에 있다 2층 창문에서 보인다 차 한 대 둬 차 한 대 지나갔고 야쓰 다음 자기장이 여기 잡히길 기도해 빨리 알라신한테 기도해 알라신이시오 미치스끼야 알라왁팟 미친넘아 알라 말구 알라신 알라신을 매치라고 알라오 말고 이거 알라신에게 영광을 그 뜻이잖아요 아 그건 알긴 난 아는데 알라왁팟 RPG 좀 넣었으면 아 AK네다 하 좋지 단군의 상지 뭐라는 거야 미친넘아 알라왁팟 그 말을 아 예 아 예 가야돼 미친 따개비야 따개비라니 따개비 따개비점 아 미쳤다 이거 어떡하지? 아 이거 환장하겠네 아 이미 따리개비쪽 자리 잡혀있던데 아 아아 하아 내저감 나 지금 나 솔직히 이거 현타오는데 이거 그냥 샷인데 저거 잡아야돼 우리 쏜다 나무쪽 나무 뒤 N N N N N나무 중앙에 딱 있는거 썩을새끼가 나 N N N N N 기절 옆에 또 있어 나무 또 뒤 네나 유격 자아신 연막 가자 가자 나무 뒤에 있어요 어 도핑해 도핑해 도핑 하나만 해 진통제 나무 뒤에 있다 네 기자한테 살렸어 뛴다 뛴다 야 옆에서 쏜다 초밥집죠 뛴다 콧 타 그냥 멈춘다 멈춘다 도핑해 야 도핑한 도핑한 도핑해 도핑해 2백시베 네 확인하겠 하나 기절 우리 옆에도 있다 255 다쳤어 기다려 네 기절인데 쟤? 너 기절 시켰냐? 기절 길이다? 야야야야야 깜짝이야 어디로 가야되네? 응 야 오른쪽이 문제가 오른쪽이 기절이야 야 해안가 잡으러 가자 어쩔 수 없다 연발로 바꿔놔 저게 뛴다 쟤네들도 하긴 해 해안가 쪽으로 타 나 배반 마 enquanto 위 WE 조심 우리 위 조심 우리 위 조심 회복해 3팀이야 우리까지 네 위에 두팀 한명 두명 한명은 아까 거기 기저단이었죠 걔가 지금도 아직도 자기장을 맡고 있다고? 없겠죠 왠만하면 바깥쪽에 있나? 위팀이 내줘야 되는데 여기서 뻗팅겨 계속 파밍 풀 토핑하면서 계속 뻗팅겨 얘네들 뛰어내릴 수도 있다 조심하고 쟤네들 근데 걸칠 수 있나? 대체 한명은 어딨는거냐? 한명 그러면 육십적 위에 누워있나? 물 물 이제 못들어가지 물 물 이제 못들어가지 육십적 위에 누워있네 도핑한번 더 딱 붙어있진 않네 이미 내려왔을 수도 있다 자기장 온다 싸운다 저기 자기장 밖에 있다 컷 우리 위 둘 나이스 나이스 9킬 했다 빨리 칭찬해 역시 기사님 잘하십니다 나이트샵 사장님 나이트샵 야 봐봐 밀베 나온거 그게 잘한거다 밀베 있었으면 우린 죽었을수도 있겠다 사장님 나이트샵 누가 닦는 Austin 탑 후 후 치킨 먹었다 야 막판 치킨 딱 치킨 먹었다 깔끔하다 하 하씨 뻔스 진짜 편안한데 하하 아아 힘들었어 나도 진짜 막판에 아 으핳핳 렘 레몬님 또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잘 사용하겠습니다 요즘 레몬님 누리하시네